사회에 있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참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즐겁고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진짜 여기 교회 안 하시면 나도 지금까지 살지 안 살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길래 누나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다가 요새 또 손이 바뀌니까 우리 순장 여기 피하는 박거미 순장이고 일어나니까 같이 찬양하면 한 번 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사랑해 당신을 하는 노래를 바꿔가지고 이러다가 노래 한 거기 봤어요 그러게 사회에 나가는 음티라서 네 노래 여기 무대에 서다 못할긴데 그러다 여기 교회와 나는 처음부터 형님 자매님들이 뭐 잘하나 못하나 잘한다 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그게 고마워가 아무리 못 불러도 내가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해 목사님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지 않기에 얼마나 기뻔지 고마운지 모른다오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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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대구교회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우리 손 정말로 사랑해 순장님 순원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오 예예예예예예예예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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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사랑해 형제자매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형제자매 정말로 사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. 사랑해 형제자매 정말로 사랑해 우리 용관이 형님 생각하면 아 아